시작! 카메라 좀 자자 진짜 귀여워 손은 안 자랐다, 손은 솔직히 귀여운데 뭔가 예쁜 말일 것 같아 이따 부셔 1번 문제 하나 낼게 스크로 가서 1번으로 할 일은? 머리카락 부시기 의상은 더 잘하고 랩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인정 형을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자 화이팅! 좋아 옆에 벗게 태평양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스트 로그 안네, 사라입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다 인정합니다 인정 뭐야